이 겨울에, 감성적인 겨울에 어울리는 악기 대규부로 여러분들께 대균 사효와 몇가지의 전통곡을 드려드리기도 합니다. 이 악기동은, 이 악기를 불면 평화를 가려다니는 망편식적이라고 그랬어요, 옛날에. 후기의 신라 때부터 존재했는데요. 이 악기를 불면 좋은 일을 생산하니까 이제 24년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첫 곡으로는, 우리나라 한의 정서를 잘 담은 곡이 있는데요, 서팬드라는 영화의 주제곡입니다. 천년악이라는 곡인데요, 잔잔한 대균성이란 매력적인 음악입니다. 네, 되셨습니다. 천년악입니다. 천년악의 정서를 잘 담은 호주, 서팬드의 연구원을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 소통시켜준笠 Wooden 대균입니다. 천년악의 정서를 잘 담은 거예요. 천년악의 정서를 잘 담겨서 맥주입니다. 두 번호, 한 가지 정서를 잘 approda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